마지막 한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역전의 승부사 엠베앤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약간 청록색 계열의 옷을 입었는데 화면에서는 블랙으로 나와가지고 2023년 마지막 날을 좀 약간 어두컴컴하게 만든 거 아닌가 약간의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밝은데요 뭐. 혼자만 빠져나가시려고요. 네 저도 이게 청록색 계열인데. 청록색인데 약간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짙어서. 짙어서 보이게 나오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시장이 굉장히 빨갛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앞서도 잘 앵커님이 짚어주셨어요. 윈도우 드레싱의 상세 효과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위주에 특히 코스피 종목도 위주의 상세가 좀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코스피에서 외국의 기관 투신까지 앞에서 1조 넘게 순매일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과 두 가지가 좀 다른 분위기. 선물을 지금 많이 땡겼거든요. 지금 3조 원이 넘어갔어요. 외국인 선물 내수가.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좀 눌림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한번 차익을 한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도요. 안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국내 중시가 못 갔으니까 못 가다 보니까 약간의 좀 키 맞추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올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큰 손들이 돌아오고 있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배당락 때 사실은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빈집을 뭔가 찾는 이런 수급의 주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위주 대형주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오후장에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홍콩, 심천 증시가 갑작스럽게 급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흐름 1월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역전의 승부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수익을 내고 있는 목표가 터치 종목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손실을 기록한 종목도 중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스맥입니다. 12월 20일에 편입을 했는데 안타깝게 손절가에 좀 도달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7% 정도로 좀 짧게 제시해드렸고요. 그냥 단순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주, 금리나 성장주의 끝자락이 사실 AI 로봇과 그리고 이 꼴에서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로봇, 사실 지금 로봇에서는 해성 TPC, 중소형주에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산로보틱스 이쪽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중소형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로보틱스에서 약간 대형주 위주로 편입돼 있다 보니까 로봇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수익 난 것도 사실 다른 종목들도 제가 좀 리뷰를 도와내고 싶은데 약간 좀 고만고만하게 수익이 나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맥도 어제도 좀 많이 몇몇 분들이 물어보셨다고 저는 들어서 오늘 좀 리뷰를 좀 도와드리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맥 CEO분은 오늘 주가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떨어지거나 약간 최근에 주가 떨어진 거 아실까요? 모르겠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징적인 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거래량 터진 거 보고 장태한 부분 터진 거 본 다음에 제가 여기 기간 조정 형태를 가지고 이 라인을 손절 가격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다는 거죠. 4,150원 선. 그래서 짧게 잡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사실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약간 반반 매수는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스맥이라든지 조금은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로봇주들 중소형 중 로봇주들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와 같은 좀 유사한 전략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드리면 홀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들이 지금 이제 조금 어제까지만 해도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었고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튜운 바이오 아까 못 간 종목들이 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중요한 거 뭘까요? 바이오는 일단 어쨌든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가겠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있겠지만 많이 올라간 거는 좀 못 가겠죠. 근데 그쪽의 시세가 약간은 JP모 헬스케어 선반영 소멸로 돼서 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4년도의 신 테마 뭐 계속해서 주도했던 테마이기도 했지만 이래서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 테마 이 로봇 쪽은 계속해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런 뭔가 급등이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광경에서 좀 봤을 때는 아직도 N자 파동은 유효하게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윈도우 드리싱 효과를 대형주주주로 좀 땡기고 수급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생겼기 때문에 좀 소외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치우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맥은요. 손절가 터치했지만 차후에 다시 또 1월 2일 날 다시 재편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하면서 홀드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금리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주 내에서 워낙 제약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또 그 안에서 손받김이 일어난다면 로봇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단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쉽게 손절가 터치했지만 만약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홀드해보자 라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리뷰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AS도 받아보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지 주제 보시죠. 새내기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코프로머티가 7거래 만에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로보틱스의 강세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또 우리가 새내기주 거프를 받아서 관련주를 공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24년 좀 길게 보고 또 소외받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이 가니까 중소형주들이 재미가 없죠.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반도체도 많이 올라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HBM 쪽도 올라오고 그래서 좀 뭔가 변곡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도 올라가게 이 분들 주주주단다 좀 죄송하지만 이 종목이 진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으로 수급 좀 몰리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같이 가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런데 뭐 못 간 종목들 더 가는 게 더 많다 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새내기주 3대장 제가 볼 때는 대형주도 위주잖아요. 대장주도 위주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삼정과 SKRS가 좀 멈추고 키 맞추기로 못 간 준, 대형주는 대형주이다. 우리가 좀 배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1월달은 약간 신년 효과를 통해서요. 그래서 약간 3년 전에, 22년도에 약간 그런 유사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우의 의견을 드리면서 새로운 준, 대형주를 공략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형주 안에서 중대형주 안에서 이미 연중 최고가까지 간 종목이 아닌 티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는 소형주로 접근해보는 게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나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종목 뭡니까? 자, 이 종목은요. 일단은 두 가지 모멘텀 있어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가 대형주입니다. 23만 5천 5백 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대형주네요. 대형주입니다. 허가 굉장히 낮죠. CS2024 모멘트였습니다. 종목명은요.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앞서 기하가 10만 기하, 10만 원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다 좋은데 현대모비스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죠? 이게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일단 일정을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관련된 R&D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일 날 미국 IRA 법안 아실 겁니다. 외국 우려기업 관련된 세부 규정 적용 시행이 1월 2일부터 진행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내에서 생산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여기서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읍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의 공장이 없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런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자동차 부품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평가하고 싶어서 지금 그 상황에서 현대모비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총 1등, 2등 종목들이 약간 멈추면서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키 맞추기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CS2024. 사실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모비스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개되는 게 기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여러 수혜주도 있는데요. 중소주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현대모비스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좀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역선의 승부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이 종가 배팅 승부주로 대형주를 이렇게까지 굵직한 대형주를 많이 안 소개해드렸어요.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종목을 과감히 들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과 좀 기간을 잡아본다면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 항상 이제 HTS 매물대를 켜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드려서 목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은데 이 종목은 조금 그래도 루즈하게 좀 짧게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HTS에다가 매물대를 검색하시면 딱 여기에 매물이 몰려있습니다. 지금 매물을 거의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해서 박스권 상대를 돌파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26만 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를 측정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한 12%, 13%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목표 구간을 좀 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이 21만 9천 원 말씀드릴 테니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 사실 저는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으로 일해서 약간의 수급적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전자니스가 쉬어갔을 때 오히려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자동차, 현기차도 좋지만 현대모비스, CS2024에 대한 모멘턴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로서 아마 여러분 부각받을 가능성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진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시장 이야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가장 바쁜 이시길, 우리 신강성 매니저가 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달에 뵐 수 있도록 하겠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가 있습니다. 녹색 밴드에다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바이오 쪽이 좀 있어요. 바이오 쪽이 있는데 아직 공매도 잔고가 있는 이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에 리스트 한 5개 종목을요. 바로 끝나가자마자 사무실 가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밴드 검색창에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시면 녹색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또 옥석을 가려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신광섭 매니저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